3종 세트 1종 2종 3종 그만하지. 저랑 같은 동기 아닙니까? 멋진 소. 정말 살아있지 않습니까? 같이 CF 모델 하신다면서요. 아 제가 이제 CF가 들어왔다. 제가 한번도 안 지켜봤거든요. CF가 들어왔다 해서 무슨 CF냐. 의류 CF래요. 에이 거짓말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근데 혼자 나와? 아니래요. 같이 나오는 사람이 있대요. 누군데? 김재동. 제가 그랬어요. 그렇지. 근데 알잖아. 매출이 올랐습니다. 그전 모델이 누구였다고? 네? 원빈씨. 원빈씨 제스워리고. 대단하다. 그리고 저 그때 7회자 나올 때보다 지금 헤어스타일이 갱갱 고급스러워졌어요. 양쪽으로 쫙 해가지고 이걸 딱 세우고. 그걸로 얼굴에 피셨어요. 이번에 남자배우 모셨으니까. 여자배우 한 분. 그렇습니다. 여배우죠. 여배우들 하면 나최진 분으로 나왔던 분들이 고서영 씨라든지. 고두심 선생님 선생님 나오셨고. 김희선 씨. 윤여정 선생님. 김하늘 씨. 최지우 씨. 김혜숙 선생님도 계시네요. 저를 휘어잡았던 누님 3인망은 안 나오죠? 누님들 나오면 아직 결혼하면 죽겠어. 속이 탔다. 녹화 끝나가면 속이 탔다. 백건연 선생님들 왔다 가면요. 정말로 힐링에 나와서 정말 의외의 엉뚱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신 분이세요. 나와주세요. 나와서 오세요. 네 나와서 오세요. 우리 너무 깨잡았다. 이 노래가 웃겨?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스타트는 아주 좋았어요. 그 주인공이 그거 하나로 끝이야. 그 다음부터 16년간. 네 안녕하세요. 힐링캠프 80회 출연자. 그리고 힐링캠프에서 유일하게 인정한 국가공인이며. 미스코리아 지인 여배우 김성영입니다. 아 미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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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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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에 나왔던 유일한 미스코리아예요. 그렇더라고요. 그러게요 진짜. 그때 영광스럽게도 지인 출신 아닙니까? 지인이죠 지인. 본인이 강조하시잖아요. 네. 선하고 미하고는 좀 다른데요. 다르죠. 아니요 다르죠. 어우. 어우. 음메달하고 음메달하고. 죄송합니다. 아니 지인이에요. 고현정 씨가 지인 아니잖아요. 선. 선이잖아요. 그러나 선이 더 잘 됐으니까. 아니 그때 나오신 이후부터 너무 미모에 물이 올라셨어요. 그러니까 물이 올라셨어요. 지금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대표로 나오시니까 되게 속이 시원하십니까? 네. 제가 이렇게 힐링캠프 지금 역대 출연자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시청률이 높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기회 있었어요. 잘 나왔어요. 그래서 왜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대세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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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맞으세요. 맞죠 맞죠. 방송된 이후에 남편분께서 공장한 화제가 되셨어요. 그럼 강동원 씨랑 멜로 할 때까지 내가 한번 볼게. 끝까지 한번 눈떡이 지켜볼 테니까 진한 멜로 한번 해봐. 그럴게요. 검색어 슬니에 올라가지고. 지금 부산에서 한참 몸관리, 인기관리, 의상관리. 건강관리, 저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남자배우 대표 마음에 드십니까? 그럼요. 어떻게 두 분이 좀 인연은 있으세요? 창석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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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동생이신가요? 동생이시라고요? 제가 한참 동생이죠, 제가. 우리 어저께도 만났어요. 그런 사이예요. 왜요? 샵도 같이 사주셨어요? 네, 뉴욕에서 오늘 같이. 아니 요즘 샵 다니세요? 오늘 뭐, 택배 다치지 않아서. 그래, 좀 이상한 스타일이야. 아이고, 성경이는 저는 이제 아부의 왕 찍을 때 같이 이렇게 만나는 씬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씩 보면은 창석 씨를 했는데 시사회날 뒤에서 기다리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이렇게 김밥을 탁 챙겨주시더라고요. 옆에서 막 김밥 먹고 있는데 이제 선배님이 저를 이렇게 탁 이렇게 보시더니 갑자기? 갑자기? 창석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예, 볼뜨려. 예, 선배님. 예, 선배님. 그러니까 선배님이 사악 웃으면서. 저 말라도 되죠. 저 말라도 되죠. 저 말라도 되죠.